75년 4월 11일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상과 4학년 학생 김상진이 양심선언문과 함께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외쳤던 절규는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안겨주며 유신 반대운동의 순수한 독력원이 되었고 긴급조치 끝판왕 긴급조치 구호가 선포된 지 불과 열흘도 안 된 1975년 5월 22일 김상진 열사의 모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감옥 가는 게 대수냐 외치며 순식간에 모여든 학생들 1천여 명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철폐와 함께 긴급조치 구호를 반대하는 유신 반대운동 일명 오둘둘 데모 오둘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입만 뻥긋해도 끌려가 고문당하기 일쑤였던 어묵한 상황에서도 눈앞에서 절규하며 할복했던 선후배이자 친구 김상진 열사의 절규와 그를 추모하며 흘렸던 뜨거운 눈물은 그동안 눈치 보고 숨죽이고 있던 이들의 마음마저 불을 지폈고 무려 5년 가까이 지속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빙하기를 초래했던 긴급조치 구호의 서늘한 냉풍 속에서 진공상태나 다름없었던 유신 반대운동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절하리만큼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반대했던 젊은 학생들의 뜨거운 의기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오둘둘 대모가 있기 하루 전인 1975년 5월 21일 성사된 박정희 김영삼 영수회담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박정희 유신 정권과 각을 세웠던 김영삼은 당시 제1야당 신민당 총재에 등극하자 마치 단판이라도 지을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했으나 영수회담 직후 그간 보여줬던 강단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정권은 너무 대비되는 온건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돌변했고 영수회담 이후 불과 5개월도 안 돼 벌어졌던 일명 김옥선 파동에서도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 의회뿐만 아니라 당시 국회의장 정일권까지 나서 일방적으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옥선을 제명하려는 비상식적인 위기 국면에서 이를 막아주거나 옹호해 죽이는커녕 김옥선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놓을 때까지 수수방관 내지는 몰아세우는 데 일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등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제일 앞에서 싸웠어야 할 제1여당 신민당은 당시 총재 김영삼을 필두로 제대로 된 투쟁 한 번 없이 제 역할을 잃어갔습니다. 긴급조치 구호를 앞세워 입만 뻥긋해도 끌고가 고문하고 옥살이 시키는 공포정치 속에서 뜨거웠던 김상진 열사의 추모 열풍도 잠잠해지고 밟아도 밟아도 절대 멈추지 않고 이어졌던 학생 시위도 소강상태에 이르렀으며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까지 권력에 순응하고 제1여당 신민당 총재 김영삼마저 마치 순번을 기다리듯 온순하게 변해버리는 등 그 누구도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할 때 예전부터 꼿꼿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맞서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당시 제아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던 장준하였습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박정희가 창식의 명 후 만주군에 입대했을 때 장준하는 일본 관동군에 학도병으로 끌려갔지만 훗날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준협 등 동지들과 함께 타령하여 중국 대륙을 수개월 동안 무려 6천리 2만 4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기어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 한국광복군이 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박정희가 남노당 입당 경력 등으로 숙군 사업에 의해 간신히 목숨마른 건진 채 강제 예편당했을 때 장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수행비서와 이범석에 족청중앙훈련소 교무처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승만과 김구의 합작을 위해 노력했으며 1950년대 6.25 한국전쟁을 통해 박정희가 대한민국 육군소령으로 복귀하여 불과 3년 만인 1953년 별을 달며 이승만 정권 하에서 군장성으로 초고속 승진할 때에도 장준하는 이승만 정권의 폭정을 목격한 후 짧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잡지 사상계를 창간하여 이승만 독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 10년이 넘는 이승만 독재 정권 하에서도 항상 대조되는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정반대와 가까운 이들의 행보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박정희 군정의 셀프 민정의 양을 통한 박정희 정권의 출범에서부터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65년 베트남전 파병 반대운동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등을 거치며 점점 더 대립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박정희 정권은 장준하를 대통령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시켰으나 장준하는 1967년 제7대 총선에 옥중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으로 맞받아쳤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사상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가는 장준하를 탄압하기 위해 1970년에는 일명 오적필화 사건 등을 통해 사상계를 폐간시켰으며 1972년에는 10월 유신을 통해 장준하가 윤보선 박기출 등과 함께 창당한 국민당을 아예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온갖 혐의를 가져와 옥살이까지 시키고 1953년 4월호를 시작으로 1970년 5월호까지 무려 17년간 매달 발행하며 폭넓은 독자층을 보유한 사상계마저 강제 폐간시켰으며 1971년 제7대 대선 국면에서 창당한 국민당마저 강제 해산시키는 등 박정희 정권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장준하는 박정희 유신 독재의 기틀인 유신헌법을 직접 겨냥하며 제야 세력들을 규합하여 1973년부터는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긴급조치라는 무소불위의 극단적인 권력의 횡포 속에서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또 다시 옥에 갇힌 채 반복되는 옥살이로 협심증과 강경화 등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차 형집행정지로 잠시나마 옥에서 나온 상황에서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퇴에 맞서 동아일보에 개헌을 공개 청원하는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안을 게재하는 등 유신 반대운동을 지속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 김대중은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겪은 후 거의 가택연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제1야당 신민당 총재에 오르며 김대중 못지않게 각을 세웠던 김영삼도 1975년 5월 영수회담 이후 마치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해졌으며 긴급조치 끝판왕, 긴급조치 구호를 앞세워 언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을 비롯해 학생운동권 세력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제압해가는 가운데 자신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만죽은 남노당 이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며 당시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독하는 사상계라는 잡지를 창간했고 1963년 셀프 민정이양을 통한 정권 출범에서부터 한일회담, 월남 파병, 사카린 밀수 사건, 삼성개헌, 유신헌법까지 10년이 넘도록 자신을 매섭게 비판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변함이 없는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급기야 재하 대통령이라 추앙받는 장준환은 1975년 당시 그 누구보다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1975년 6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문공부를 통해 가요연극영화쇼 등에 대해 사전심사하는 공연활동정화대책을 발표하고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일명 예륜이라는 조직을 통해 대중가요 수십수백 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으며 1975년 7월에는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일명 4대 전시입법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시민사회 단체와 학생운동권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각종 법안과 공권력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듣고 보는 자유까지 억압하는 상황에서 만약 장준화가 또다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도모한다면 이는 1974년 1월 서명 시작 불과 10일 만에 30만을 돌파한 것 이상으로 유신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시민사회운동이라 판단했고 이에 1975년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0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된 장준화를 위해분자라고 지정한 후 또다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획할 경우 사전에 탐지하여 이를 와해 봉쇄할 목적으로 매행적을 추적하여 기록하는 등 집요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준화는 1975년 1월부터 민주원정 회복을 위해 유신헌법을 개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동아일보 경려광고의 일환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사안을 게재했고 박정희 유신정권이 유신재신임 국민투표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급기야 자신이 몸담고 있던 통일당에서 탈당하면서까지 분열되어 있는 야권에도 유신헌법 개헌 및 민주회복을 위한 단일화를 촉구하는 등 정권 차원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유신 반대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광복 이후 언론인이자 정치인으로 당시 재하 대통령이라 추앙받던 사람이 언론인으로서 자신이 창간하여 17년 동안 매달 발행했던 사상계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간당했으며 정치인으로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대가로 긴급조치 위반 첫 번째 케이스로 중형까지 선고당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회복을 위한 단일화를 촉구하며 탈당까지 하면서 과연 무엇을 도모하고 있었을까요 한창 야권 인사들을 접촉하며 거사를 도모하고 있던 무렵인 1975년 8월 17일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그 시기에 장준화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벌어진 장준화의 죽음에 대해서 사고사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지를 규명하는 진상조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장준화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 집중한다기보다는 당시 장준화의 죽음에 대해 단신 처리해버린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1975년 8월 18일자 신문 1면과 3면 그리고 7면 등을 할애하며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혹시나 모를 의문사에 대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동아일보, 지방부장 한성류, 의정부 주재기자 장봉진, 편집부기자 성나고 등이 검찰에 소환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아버지의 너무나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고 다녔던 장준화의 장남 장호건이 의문의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금이 가는 등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겪었음을 전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다음 한 문장과 함께 제아 대통령 장준화 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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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